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소개 좀 해봐라. 음? 아! 라고? 아! 아, 말해봐. 아, 라나입니다. 아카치키 멤버, 씨로드입니다. 아카치키 멤버를 싫어하는 오랑캐입니다. 아, 죽여버릴거야. 그렇지. 야. 눈을 왜 그렇게 해서. 범고래? 어. 현장에 나와있는 범고래?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범고래 기자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말... 기자가 날씨 알려줘? 말... 망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낼 지형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올 확률은 0%에서 100%입니다. 닥치고 여의안입니다. 와, 확률보소. 이거... 김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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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야! 반가워! 그래, 안녕! 제일 정상적인 듯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라임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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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없어져, 왜? 야!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없어져. 껴었어, 껴었어. 닉동이라고 합니다. 아휴... 이거... 양털 이상한데? 왜? 진짜 못생겼다. 껴었어? 야, 안녕하세요. 너무 껴었어. 밸런팀이 얼굴에 담당하고 있는 신홍입니다. 와, 나이스. 이리 와. 어디로 저런 패기가 나올까? 여러분들 어디서 와요? 추천분 한 번씩 부탁드려요. 더럽대. 극혐 아니야, 저거? 아, 더러. 자, 그럼 먼저... 저기에서 팀을 뽑고... 자기 자리 밑에다 설치하면 돼, 오케이. 누이니, 나식함? 왜 이렇게... 눈까지 왜 이렇게 커지? 아이라인에서, 그럼. 아이라인에서, 그럼. 아이차. 하이차. 하이차. 자, 줄셉시다, 줄. 이게, 이게... 나는... 좀 안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양털이 없는... 양털이 없는... 네, 알겠습니다. 왜 안나와? 넣었어, 넣었어. 야, 못하자. 야, 내가 할게. 빨간색. 파란색. 내가 먼저인데? 파란색. 아... 누가 먼저 왔는데? 파란색. 파란색. 내가 먼저 왔는데? 우리 가세요. 제가 먼저 왔으니까. 아, 이 초록색 창판 뭐야, 이거. 아, 색칠하지마. 뒤로 안가? 아,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눈 아프게. 아, 그거 빨리빨리 합시다. 아, 뒤에 뒤로 안 보이니까. 내가 손이나 따잖아. 그거 빨리빨리 좀... 아, 네. 눈이 나오면? 응. 아, 나. 눈이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던 이유를 몰라? 나 시러, 뒤로 가봐. 야, 버튼 어디냐? 야, 버튼 어딨어? 야, 버튼 어딨어? 밑에 밑에. 빨리빨리.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빨리빨리 가란 말이야. 버튼 어딨어? 김어가 더구나 이뻐. 어? 아저씨. 아, 나 참. 아, 나. 당신은 뭐야? 어? 남자랑 기사랑. 우리 멤버 대포. 대표 못생기니. 우리 멤버 대포? 대표. 대표. 대표 못생기니. ้ 야 얘들아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나 밑에 깔아 하나 둘 셋 어? 사라졌어 아니야 우픽 한 번 더 해 우픽 아니야 이거 오픽 아니라서 그래 미안해 나 깐 거야 우픽 한 번 더 하면 색깔 나와 네 파란색들 일러 줄 서요 아 나왔다 나왔다 자 빨간색 빨간색 흰색 어? 님들 내 팀 주세요 나와 니가 할래 내 색깔이야 내 색깔이야 니가 흰색이니까 흰색이니까 야 왜 우리 팀 한 명 없냐고 한 명 없다고 나의 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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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게 너야 아 BJ 팀 좀 하고 싶다 왜 왜 나와 이거 한 번씩 눌러 한 번씩만 눌러 신문이 눌러 신문이 눌러 됐어 끝났어 오케이 자기 놈로 나 내가 내가 된거야 내가 된거야 그거 가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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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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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번 더 눌러봐 나 된건가? 어 됐어 가까이 가서 누르지 말고 항상 떨어져서 눌러야돼 그만 눌러 존나 시끄럽다 저거 그만 누르라고만 됐네 아 저 누를 때마다 저렇게 뜨는구나 하 어쩐지 시끄럽다 했다 자 그러면 어 능력은 알지 능력을 뽑을 차례죠 이제 능력해 오케이 여기 헬프 치면 되는거지 어 B 헬프 T 헬프 자 DJ 매력깐 하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렇게 있다고 없다고 어 형 어 어 따하 오 야 하지마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뭐야 1 1이 뭐야 어 1 찬성 2 반대 아 할 수 있어? 잠시만 잠시만 나, 그, 그, 나 팀 누구고, 누구? 팀 누구? 아아아아아아아아 팀 누구고? 아아아아아아 팀 누구고? 자, 이거 1, 2, 이거 상관없지 않아? 나 2, 나 2 뭐가 뭐가? 잠시만? 네, 뭔데? 2가 뭔데? 니가, 그, 갓 쓰고, 1이 찬성 1이 찬성? 어차피 2나고, 찬성했다가 안 뜬는데 난 2 2가 많아 어쨌든 이건, 어차피 님들이 다 1을 해도 2를 해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음 어, 그러네 아, 이거 재밌나? 니, 재미를 위해서라도 제발 재밌게 한 번 해보셈 안 돼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재밌게 해주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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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씨, 빡겨, 빡겨 아아아아 아, 쌍, 아, 쌍 아, 쌍, 아아 어? 어? 야, 싫어야 됐다! 어? 어, 우리가 잠시만 잠시만 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아, 에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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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비네, 비네 매너 없지 한 시점 이렇게 아니, 나, 아니, 너무 올리지마아 쳐, ㅅ, ㅅ, 다쳐, 쳐, 쳐 김 이, 으이오 Maxwell 어... 자, 어쨌든 아무튼 T F 그냥 T스타트구나 미안하다 아 잡을 때 명령어래 자 모두 바이 안녕히계세요 이대로야? 통화방 들어와 나임아 신봉아 문희씨 통화로 파자 우리 문희씨 여기 통화방 들어와 헐 헐 헐 헐 헐 이대로 시작해버렸더니 와 나 분보 잘렸어 헐 와 분보에서 반사로 됐어 신난 어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에요 야 빨리 파 빨리 파 내가 나무를 캘게 내가 나무를 캘게 님들이 흙을 캐요 이누나는 잊고 내가 나무를 캘게 정말 좋은생각인거같애 와 이제 하는거 빠르다 되게 나는 반사니까 그냥 첫싸우면 되겠지 너 능력이 뭔데? 어? 반사 저 누나 이누도 뭐야 능력 뭐라고? 아냐아냐아냐 능력 뭐냐고 나 그 다리신 다리냐? 아예? 다리신 다리신 뭐하는거야? 나 막 초수다 휩쓰이기 있어? 막 궁 따라해봐 나 팡팡 Q 궁 평평 이 궁 Q 궁 따라해봐요 아 이거 좀 하고 이라고 찰썩찰썩 어 이누야 내가 흙을 줄게 빨리 줄래? 어 알았어 자 여기 밀게 와 이씨 이렇게 많아 근데 가운데 뭐있냐? 다이아이요 어? 다이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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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누나 부모님 무서워요 다이아이요 패드립 진주 제가 아미나파도 패드립 아닌 차이예요 야 나무 걷다가게? 어 여기다 그렇게 하지 걷히지마 아 여기 주변먼 파괴 아 얘 뭐야 왜 야 얘 때려 어 좋다 아 아니라고 짜증나 나 흙 좀 줘 아이씨 강해만 안 돼 어 그러다 죽이면 어쩌려고 낙땜으로 앗 어 진짜 화나게 하네 으흐흐 괜찮아 야 시작된지 5분만에 네트 깨지는거잉 아니 존나 미치잖아 진짜 야 쟤네 야 쟤네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죽이면 아이템 하나 뺏어 으흐흐흫 탈락 어때 탈락 부정의 누나 여기 여기라도 캐 누나 누나 어디가 이리로 이리로와 야 쟤 닉돌이 막아 닉돌이 죽여버려 그냥 아니 야 니 죽이면 안됨 누나 맞게 말하고 있음 야 털었어 일로와 누나 왜 왜 말을 해 흙 좀 줘 아아 여기요 여기 안 털었어 야 흙 줬어 흙 줬어 아 쟤네가 먹었어 이거? 이거 안 먹었어 야 닉돌이 온다 닉돌이 때려 야 나 없어 그러니깐 저쪽에 하드시 있으면 어떡하지 안 꺼져 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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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흙 재활용 아 이대로 농사 찍고 싶다 너 왜 거기 꺼 캐 어? 아 지금 흙이 없어 누나 누나 막아줘 애들 올라오는거 기다려봐 나 지금 흙이 없어 아니 내가 캐고 있으니까 괜찮아 어디에 있는지 안보여 야 너 조심해라 잘 가고 보이 어 내가 왔다 가자 집가자 기다려봐 여기 흙 줬금만 캐가자 저기 어 나 다른 집 갈 뻔했어 야 코브스 좀 빨리 만들어봐 나 지금 활이 활 필요해 어 저기 여기다 여긴가? 아니요 가시오 아씨 나 쓴거 없어서 특별해지겠네 여기 맞나? 이거 만들라 얘도 이 만 아 또 우리 무한물 안 만들어? 흠 거기가 놀러 갔다 온게 아니라 철사 만들어줄까? 탁 탁 탁 아니요 좀만 더 캐 아 아 야 야 야 야 됐어? 헐 우리 둘곱게잉이 밖에 못 만들어 어 괜찮아 둘곱게 만들어 만들고 파면 되지 원래 신전이 그러잖아 아 뼛까르인데 쓰일까? 그렇네 아 맞다 나 뼈목 3개지 얘 나무 어디있니? 여기 나무 내 손에 내 손이 있어 어 형도 나무 있어? 어 두 개 있어 아니 이거 말고 묘목 말고 뚜깡아지야 저것도 하나 있는데 나무잖아 난 지금 돌을 캐야 된다고 나 그거 필요하다니까? 누님 제가 나무곱갱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돌곱갱이 알겠나? 나 몇 개 필요하지? 하나 둘 셋 셋 열다섯 열다섯 개? 일곱 개 열다섯 개 일곱 개 자 누나 여기 누나 어 가져갔어 가져갔어 열다섯 어우 야 그래 잠마 이거 물 위치 좀 바꾸자 형 어? 뭘 아니야 전화 잘 캐네 자 형도 만들어서 빨리 캐라고 만들어줘 만들어줘 나무 없어 나 여기 하나 있어 어 고끼기가 있구나 무한물 만들게 아 상단을 왜 가져오는거지 아 상단을 왜 가져오는거지 아니 여기서 캐주면 되는거지 잘 만들었지 내 능력이 수레신 어 형 옆에 하나 더 만들어 옆에 하나 더 만들어 너는 이거 이유를 캐면 돼 그거 다 타 야 우선 활부터 만든다나 아니 위층에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위층 만들기는 너무 어 사치야 아니면 내가 여기 있던가 어 오마이갓 야 이거 왜 우클릭 안 눌려 이거 그거 야 이거 막대기 있어야 되니? 어 아이씨 블레이즈 막대기 있어야지 당연히 내가 만들어주지 여깄다 닌갱 어디있어 너 뒤에 뒤에 이거 형 어 어 형 그거 줘봐 뭐 형 그 양둥이 양둥이? 집에서 남았는데 아 여깄나? 여깄을거야 여깄 여기 밑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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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굳이 여기다 설치한거야 어 크리퍼때문에 오씨 되게 위험하다 이거 잘 켜야겠다 이거 꼬박꼬박 활 생산해야겠는데 맞아요 니네 활 쓸거야? 어 니? 누나가 써야지 누나한테 추가 효과부터 있지 않나? 뭔가? 알겠네 아는게 뭐야 장애가 이제 나무를 키워보자 나무를 키워보자 나무를 키워보자 나무를 키워보자 나무를 키워보자 이러면 안타지 나무요 크거라 쟤는 왜 떨어졌어? 시로 떨어졌어 아 시로야? 아니 그게 용암이야 얍 야 아이 아 맞아 계란 만들어도 돼? 미쳤나봐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여긴 게임이 세상이라고 누나 다리 만들면 안되지? 야 구름다리 안된다고 해줘 세이 구름다리 노노 상태노노 용암다리노노 상태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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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어떻게 할거야? 용암 그 다리 저기는 아주 그냥 재밌게 하네 어디? 저기 용암쪽? 여기는 또 뭐지? 용암생성기 오히려 좋은거 아님? 용암 용암 오호헤호 오오옹 오오옹 이쁘네 뭐가 이뻐? 오오오오호 오오... 오오... 제가 어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 타잉을. 40분에 40분, 45분이라도. 40분. 어? 깨졌잖아. 나도 풀었다, 야. 있어, 거기. 거기 있어. 나 여기 좀 구형하고 갔다 볼게. 이쁘네. 나 그 밑에 있어. 이하니야, 같이 있어. 나무가 어딨냐고, 나무가. 아니, 시발. 나무가 없어. 나무, 거기. 형이, 양용인 총장에 놓은 거기. 아, 거기 있다고? 응. 아, 여깄네. 먹재. 그래.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 치면 부탁드려요. 와우, 바라는 게 맞나? 보잇. 야, 다리 부셨다. 오면, 올 때 말해라. 어? 아니, 쟤 말이야. 아. 엄마야. 알아서 해. 어디서. 비난형이야. 왜 그거 생긴 거야? 용암태로 지가 진해진 대로 했어. 아니. 그냥. 물 붓면 되는 거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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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습니다. 오, 왜 안 사라져? 나 그냥 짓갈래. 김치 오지네, 스바마. 야, 지바정. 오, 다들 잘 캐네. 돌, 돌 캔 것 좀 여기 상징에 넣어봐. 아이템 좀 만들기. 나 한셋은 가지고 있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자를 계속 만들어야 돼서. 이 형은 뭔가 숨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 그거 내가 숨긴 거야? 어. 내가 안 해서 여기다 참고. 여러분들 출장할 수 있게 못하는 말씀 부탁드려요. 아, 제발 한셋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검도 만들어놔. 형이 지금 만들라고. 어. 내가 전투민들기랑. 칼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전투민들기 형은 싫어할 것 같아. 어. 맞는 말이야. 나만 좋아하면 돼. 옳자. 됐다. 나 딱 좋은 게. 지금 화살 만드는 게. 20초밖에 안 걸려. 화살은 180초 걸렸는데. 화살은 20초밖에 안 걸려. 맏형님 어서요. 왜 이렇게 채팅으로 욕을 해. 롤하는 줄. 롤데스. 자비스. 뭐. 이안. 뭐. 이안. 무. 이안이. 누구 팀이야? 시러. 뭐. 아.. 답 나왔네. 응. 어, 나 화살. 야. 고깅이 없어. 지금 만들라고. 어, 검도 빨리 만들어. 검보 만들어서 만들었음 힘 타면 얹돼야지 40분 요카이 아 미니 Christian 아 많이 많으켔네 이걸로 싸우라고? 와 여기 안에 겁나 많아 어 이거 부러졌다 와 여기 탄다 이익 히힛 나 예전에도 한 번 이거 걸린 것 같은데 이 능력 뭐? 지금 내 능력 맞춰? 아르테미스 예전에도 한 번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거 뭐냐 그거 환영력도 아니야? 20% 확률로 즉사 어 미쉬? 그래서 전에 한 번 루인이 나한테 즉사했지 엄청 옛날일걸? 어 좀 됐지 그냥 때리면 즉사야? 확률로? 어 판다발 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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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2 2 2 2 2 2 2 2 2 3 2 3 2 아 맞아 님들 알바할때 그 막 오래된 창고에서 뭐 꺼내오는 그런거 하지마 왜? 아 진짜 먼지 개많아 위생에도 안좋고 그냥 작업도 따로 안좋아 그런거 아 오늘 갔다왔는데 지신 콩물 흥하니까 먼지랑 같이 섞여나는거 와 진짜 나 졸라 충격받았잖아 응 검은색이야 닝긴데스 나 이거 하면서 한번도 루이긴이랑 팀 해본적 없다? 그래도 8시간에 10만원이라서 할만했어 8시간에 10만원? 7만원 7만원? 8시간에서? 어 그럼 10만원 야 한 9천원 10만원 5시급 와우 순간에 귀가 뭐 먹겠는게 어 또 깨졌어 몸 때리고 파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깨서그래 형 누나 활 어디까지 냈어? 나 화사 20 스무색.. 스물세기 나 이거 나면 어떻게 된거야? 왜 잘하질 않아 애들 이거 잘못한거 같애 어? 아 이거 중앙에 심어야지 누가 그 꿀테다 심어놔 왜? 잘할건 잘하던데? 이거 잘할게 아니라서 중앙에 시워놔야돼 아 그래? 응 이거 나 뭐해야되지? 뭐 눌리지 이거? 아 얘네들 잘하긴 해 근데? 되게 답답하다 빨리 잘하야되는데 여기 블레이즈 박대도 못만들어 나도 블레이즈 박대 필요없어 나도 필요없어 내 능력은 더 유명한 수레신 쓰레기 어 나밖에 필요없어 어머 나 밑에를 뚫었거든 이거 됐어 아이씨 복구 완료 뭐? 루인아 너 왜 떨어졌어 잘못점프했어 템은? 템 뭐했었는데 템은? 여보세요? 근데 왜 쟤 떨어진걸로 안보이지? 아까 쟤 방금 떨어져서 왔어 아니 얘 너 뒤에 있는걸로 보여 아까 떨어져서 온거야 아아 닝게 데스 너 아이템? 신심하다 데스요 너도 파 그러면 너 데스요 너 데스요 소 데스 가 마타슈가 아아 스모 데스요 난 이거 끝나고 암살고 싶을거임 영원히 보냄 괜찮음 노노 영원히 볼 수가 없음 안나옴 아니 계속 반복해서 보샄 아 이제 안불러주게 노노 끝나봐볼거임 원래 자기전에 보는게 꿀임 오늘 케이 형님의 말씀 첫번째 먼지 써 옛날 창고에서 일하지마라 먼지가 쩐다 두번째 안살교신은 자기전에 봐야할 꿀이다 아 세번째 둘개 아 이거 칼 뭐지 왜 칼 처음봐? 아니 칼 저렇게 많은거 처음 신호기가 있어? 아 또 깨졌어 아 개빡침 깨졌어 야 돌 왜케 많아? 근데 그와중에 나무는 존나없어 진짜 나무가 안 자라요 여러분 저 돈 좀 줘 이어폰이 고장났어요 이어폰 5천명 사 겁나 빨리 붙여주는데 부기와야 부기야야 부기야야 아 나 또 잘못하다가 활 세개나 소원했어 아 나 미쳤나봐 야 이거 돌 이제 그만 켜도 되지 않냐? 내가 계속 소환해야돼 좀만 더 켜봐 여기 안에 있어 계속 소환해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있길래 그만 켜도 야 가지고 놀수도 없고 몰라 가나 아니 좀만 더 켜 이거 위에 여기서 좀 방어해야돼서 아 방어요 오케이 이제 몇 세트가 필요한거야 얘네들 나한테 네 이야 아 아 아 나 예전에 신전할때 진짜 그냥 다 실어가지고 아예 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이아만 빼고 다 지웠어 그냥 어 해볼까? 어? 해볼까? 아이 우리 다이아 위에서 아무도 못해 근데 저기에서만 쓰는거 있지 우리 다 지져 어? 니네네 니네 나한테 맞지 않게 조심해라 미리 말해줬는데 야 팀도 어떻게 사냐? 어 그런거 같아 아 재기랄 아 나 자꾸 오른쪽 눌러요 어 파일 생성이요 파일 생성 자꾸 눌러요 미쳤어요 어 야 여기 뭐해 왜이래요 뭐요? 어 야 여기 왜이래요 어 야 여기 왜이래요 아 이거 또 싸버렸네 야 나무 자랐어 어 나무 캤어 나무 자라서 빨리 먹어 남았어 나무 자라서 빨리 먹어 메모같은거 맞아 시가 중요 오오 뭐 뭐예요 시가 어 이 파단 자막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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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위에 멈춰 뚫어려 놓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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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누가 있어 아 불가능아 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둘만 파는거 같애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래 어차 어 야 começar 그 놈 싸우고 갔다 올ė 오케이 돌 다 넣읍 59개 넣음 이제 돌그마나 됐음 got다 옴 어 야 길 어디 있냐怎麼 여기 이어야 돼 이어줄게 그럴 필요 없어 뭐야 왜 아까운 코블스톤을 써 뭐? 왜 아까운 코블스톤을 써 어차피 파지잖아 그거는 또 팔 수 있잖아 전투민족이 왔다 다 덤벼 절대 킬타임이 아닌 것 같은 우리지 평화로웠구나 아 맞어 나 코킹이 하나 가져와서 그냥 여기 다 팔걸 이것도 하나의 방우수전으로 쓸 수 있잖아 나 게임 끝나 아 그래? 어 해봤어 아니 여기 아무도 없어 야 저기 다리 만들었는데 저거는 해당 안되는거야? 어디 다리? 저기 적팀에서 다리 만들면 그거지? 응 어 오케이 건짐 어 여기 우리집 아님 어 우리집 잃어버림 누나 어? 놔 봐 놔 봐 놔 봐 어 안 던짐 여기 뭐야? 어 얘들아 리스폰 보고 있음 야 저는 어떻게 아 아 쟤 죽었었구나 이제 야 나 야 나 길 길었어 나 어디로 가야돼? 나 길 길었어 나 길 길었어 나이 스무 살이면 그 정도 살 쓰자 이거 너냐? 너네냐? 어 어 어 그러네? 어 아 풀어 풀어서와 아 미친 아 나 돌았다 죽었어? 어 화 와우 활 다 잃음? 활만 화살은? 화살은? 아니 화살 화살도 활은 있는데 화살을 잃었었지 화살 다? 어 하 무답이다 다시 와 멘붕 됐어 아냐 아냐 바로 할 수 있어 야 나무 4개 검졌다 야 그래도 다행히도 20 야 다행히 20초야 야 블레이즈 막대 가져왔어 이루야 어 디스 이스 볼 유 어 심쿵 됐어 만들라 그랬는데 됐이 여기다 활 응 여기다 나무 넣고 간다 오케이 한 번 더 승리를 쟁취하고 오느라 간다 애들아 나갔다 시발 나 죽었어 가자 뒤진겨 어허허허 장여어 장여어 아냐아냐 이거는 꿈이야 가자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나 포기오게임 아 아퍼 어 덴벼 시끼야 오케이 어 야 58개 건짐 응 돌 58개 건짐 대개 우리는 뭐 산적들이야 산적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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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 여기다 구강함 남은 하나에 주먹돌 그리고 두고 게임이 검 오케이 야 다시 감 아 맞어 이눈야 이거 디스 이즈 볼 유 블레이즈 막대 디스 이즈 볼 유 아 신쿵 신쿵 신쿵게스? 그놈의 신쿵은 아 신쿵 아 너 나가서 놀다올래 누나 아 알아 아 떠 아니 이건 노는게 아니야 뺏는거지 근데 디스 이즈 볼 유 디스 downtown 디스 포 유 Elizabeth 야 디스 피ử 유 백병 bin 나도 돌검 하나 미리 갖고 있어야겠다. 야 구해줄 우리. 어 쌍검 빵. 야 빵셔틀 있어 너 또. 나 여기서. 야 닉끄리가 닉끄리가 이거야. 내가 지켜줄게. 아니야 닉둔이 나 활 쏘는 거 보고 돌아갔어. 닉둔이 나 활 쏘는 거 보고 돌아갔어. 공스탑. 타결이다. 야 닉둔 이상해. 닉둔 나 활 쏘는 거 보고 돌아갔다니까? 돌아? 네. 야 시몽이. 존나 세네. 야 이니가 뭐냐 이거. 뭐. 화살. 어. 띵 끼고 달릴래? 이히. 어 이히. 어 들려. 다 들렸어. 아 그래? 야 시몽이 겁나 세다. 뭐 버프 걸려. 걱정마. 나한테 얼마나 활 쏘면 되는데. 어 루인이었어? 존나 때려야 되는데. 활 몇 개 있지? 아 활이래. 아 또 이렇게. 아 여기서 어떻게 갈까 리스폰을 갈까? 기다려봐. 나 계속. 위에 보면서 활 쏘는 게 있는데. 아 리스폰 가서 다 키우고 싶네. 어 여기 다리 잘 따내됨? 다리 잘 따라. 갔다 와. 오케이 감. 아. 바로 뺏어야 됐었어 우리. 이거 개손해잖아. 우리 산족이 돼야 돼. 아. 됐다. 뭐가 돼? 참 겁나 세네. 야 화살 계속 휠릴래. 뭐지? 뭐 뒤에? 그냥 지나가다가 화살 좀 느껴져. 아 진짜로? 아 진짜. 나 모르겠어.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나 그녀의 감각을 잃어버렸어. 야. 아. 아. 아 미안해. 아 또 떨어뜨렸어. 근데 우리도 앞 안 따라. 닝게데스. 닝게데스. 오우. 잠깐만요. 닉도니다 닉도니다 닉도니 닉도니 닉도니가 나타났다 닉도니. 닉도니가 나타났어 닉도니. 어디에? 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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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있어. 아 그거잖아. 우리 쪽 있는 데인 줄 알았네. 아 시몬이 존나 센데? 이 새끼 버프 있으면 존나 세. 쟤 무슨 버프다니? 쟤 뭐 재생 달려있고 힘 붙어있나봐. 저 미친년이야. 아 쟤 또 버프 달고 왔어 쟤. 튀어야지. 개년. 니 코블 스톤을. 나 거기 어디다 버리. 어. 나 때리지마. 전복발 안 받는다. 개년아. 어. 그냥 칼 줄려면 발리는 거 안다 나도. 개년아. 일로와. 안녕. 안녕. 아니! 백 shoot 안 야! 서로 심 150개. 졸나 심쿵해서? 나무.. 야 우리도 나무 안 자란다 그래 아냐 아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누나 그치? 저기 나무 사용하는데 나밖에 없잖아 그니까 없어 아이씨 나 자꾸 화살 때 이기죄 뛰어가네 아 떨게 아냐 물양봉이 좀 그다 우리는 왜 철을.. 철이 있는데 철을 안 쓰던 걸까 다이아하고 맞아 철하고 다이아야겠는데 왜 우리 나는 철하고 다이아 안 쓰던 걸까 자 멋지게 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오겠어 슈믹이 나갔다 지금 가운데 하하하하 니다 니다시 도우라고 이것도 뭐라 하겠지 그러면 아 저놈아 저놈아 빡친다니까 하면서 어 어 시목내스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활이 좀 많거든 안돌아? 어? 잠만 어? 어? 야 얘 뭐야? 야 얘 뭐야? 개쎄게 쟤 법 개쎄임 주먹으로 팡팡팡 때려주겠어 어? 텔러포트잖아 어? 뭐지? 마법사야 마법사 마법사 오케이 나이스 감자 또 여기 죽었어? 어 걔 텔러포트잖아 뭐야 여기 왜 터졌어? 어디? 얘 왜 부셔짐? 얘 옆에? 어 이거 쟤가 팜 왜 팜? 신심해서 아하 팜팜팡 두두지같은 새끼 쟤 나한테 쓰려고 하는거구나 저거 실망이 진짜 개쌤 누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쌤 나 활 계속 소환해야 될거같아 닉톤 쟤 쟤 때문에 엄청 날렸어가지고 어? 다 쏴 이번판이 꽤 오래가는거 같구려 오케이 떨어짐 어 루있네 제목사함이 되는건가 링게데스 어 윌 시믕이 축구쇼 팡팡팡 저새끼 버프건나 이게 버프건나? 버프건때 빠져 버프건때 빠져 빠지면은 저거 고불스턴인데 고불스턴? 어 고불스턴 고불스턴인데? 마이네비스 고불스턴 이스 신들의 전쟁이 미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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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들 전투인증이다 3대1로 닫으면 얘네들 이ished 양 Syme 자 야 Products 저 야 뭔가 비융물체가 떨어진다 신전에 저 판단발이야 신전의 비융물체가 뛰어다뇨 Panhan발 한다봐 또 온다 나이스 나 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아 누나 너 뭔데 능력이 술 먹이는거요 디스 포 유 어 뭐야 아 깜짝 놀랬잖아 이게 너와 나의 눈독상 아 나 진짜 깜짝 놀랬어 방금 스파르타 저기 나무가 어 오케이 건짐 건짐 큰일났어요 술을 먹여주겠어 이하라잉 우리 한잔하자구 야 우리 기재 좀 말해줘야돼 어 어 야 저 칼을 숨겼었다니 야 도끼 빨리 만들어줘봐라 어? 도끼? 세계수잼 도끼 만들어줄래? 어? 위에 누구 올라가 얘들아 어? 위에? 올라 어 그러게 야 괜찮아 올라가고 형 어? 어? 다가 어 죽여 죽여 어 키무 아 나 아 야 아 나 쟤네 다 활 벗겼어 아 개빡치네 야 죽여버려 빨리 주여라? 도둑이 위에 있어 위로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 이거 나무 타먹은거 없는데 나무가 캐리했네 아 네 허설아 어 허설 먹었어 아 칼 먹었자고 다 먹었어? 죽였어? 어 어 죽였는데 칼 하나 먹었어 허설은? 떨어졌어 아 아 심흥이다 입구에 심흥이 어디에 입구 입구 아 빨리 이 색에서 좀 어떻게 좀 해봐 나와나와나와나 어? 막 때리는 소리나요 어? 아싸 코비스 44개 게이들 다시 넣어줌 여기 입금이요 자 여러분도 추천같이 교체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 야 활자 흘리고 다니는 너? 활자 저 나한테 야 면모 또 심어 야 나무 빨리 누가 좀 캐 아 나 활자 또 떨어뜨렸어 정말 아 나 어디가 자꾸 떨어뜨려 이거 또 온다 아이고 얘 못 넘어오지 않나 야 도끼 창고에 넣었나 아 야 니가 좀 빨리 캐해봐 내가? 야 싸워봐야 돼 아 야 우선 캐해봐 어 야 싸워먹을래? 칠묵이 칠묵이 어딨어 칠묵이 어딨어? 저기 위에 어? 어디 위에 아 저기 리스 폴리어 뭐야 이거 오케이 내가 먹었지롱 아임 쏘리 가자 가자 야 반사 능력이라 뭐야 야 저쪽에 더블킬이야 뭐야 두 명이랑 동시에 들어오는 저 더블킬 왜 어 위기 나 혼자 살면 안 돼 왜 왜 왔어 뭔 소리야 어 오케이 집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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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할 수 있어 ㅎㅎㅎㅎ ㅋㅋㅋㅋㅋ 돌쯤 켜줘요 나 지금 화살 아까도 계속 날려먹어가지고 그냥 화살 한 마리 들고 다니지 마시오 알겠어요 야 돌 내가 계속 이쁜게 시켜주잖아 이걸 써 아 떨어졌어 그냥 바로 옆에 상자 하나 두고 상자 안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으되겠구만 ㅋㅋㅋㅋㅋㅋ 어? 안 먹었지? 하나 먹었어. 헤헤헤 월디딧? 안되네. 월딧이 왜? 야, 나 안된단 말야. 스마트 홈북이 없단 말야. 아니, 좋은 걸 생각해냈어, 낭자들. 낭자, 낭자는 맞는데 한 명은 왜 낭자들이 됐지? 도령. 되고. 쭈쭈쭈쭈. 10개씩, 10개씩 넣어놔야겠다. 어우, 졸랐어, 저 버프 라인. 어? 버프 없어요. 실험지 끄시라고? 어이, 님들. 어이, 자유 누나. 왜? 돌이 필요하나? 돌이 필요하다. 어? 흙이네. 이건가? 돌이다. 아이, 미친놈. 야야. 실험은 끝났지? 어, 이제 우리쯤으로 올 거야. 오케이, 저거 타설로 감. 야, 너무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지마. 제발. 뭐가 필요하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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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아. 이름 안 듣는 거야? 비단길? 안녕하세요. 헛두. 비단길! 어, 뭐야 저거 금? 미란끌이요. 어, 뭐지? 아, 뭐지? 야, 뒤에! 어? 안 가? 문을 여시오. 야, 나 화사스러워. 빰빰바바밤. 문을 여시오. 빰빰바바밤. 문을 여시오. 빰빰바바밤. 문을 여시오. 아. 흐흐흐. 아, 졸라 쓰지. 저거 팀버프인가? 팀버프도 있어? 몰라. 졸라 쎄 애들. 시몽이랑, 아까, 걔네들도 버프가, 버프.. 버프..버프 달려있고. 쟤네들, 잡아비 존 나 많아. 아, 깜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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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흛 두번 죽이냐. 라이미. 라이미 법 없겠지? 나도 몰라. 아, 시... 누나 비단길 사용해도 되니? 안가절로? 누나 가 빨리 누나 비단길 사용해도 되니? 야 나무 자랐다 누나 비단길 자라잖아 비단길 비단길에 힘은 없어 가져오겠어 비단길에 힘은 없어 오케이 이런건 뛰어내리면서 아 누나 외쳤어 어 누나 외쳤어 아니 아니 라임이 외쳤어 내가 떨어지면서 떨어질라 했는데 야 라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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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야 니가 속이냐? 이 개년이 니가 속이야? 아 이 개년아 나 형 화해하자 어쩔 수가 없겠다 내가 화해해줄게 여기 템 넣어줄게 내가 우리 근처에 다이아가 하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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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빨리 나무 안 캐 아 라라 자꾸 날라댕겨 쟤 투명은 빨더군 해야되 저거 있어 저거 맞아 방송중인데 그렇게 말하는것도 어? 야 화살 화살 This is for you 야 빨리 For you 빠이빠이 하자 한개 됐어? 어 한개 됐어 한개가 소중한데 됐어 뭐가? 화살 화살 화살? 왜 녹화살? 니가 흘렸잖아 그래? This is for you 아 저게 저게 웃기구나 누나 누나 아 그렇구나 누나 우리 방어막 뛰는감 어? 누나 어? 우리 방어막 뛰는감 왜 방어막? 막을 수는 있어 집중하면 바이루 뜨는게 마음이요 하자 야 나 돌 돌 돌이 없어 야 돌 좀 누가 캐야될거같아 누이 어 돌 좀 좀만 캐주라 돌 좀 못 캐자 내가 그 하나는 또 기가하면 캐지 않아 내 맨손으로 돌 잘 캐는거야 아 맨손으로 캐지말고 This is for you 버프 나왔다 버프 내꺼와 떨어터 해줄게 20% 직사가 20% 직치가 아닌거 같애 20% 직치가 아닌거 같애 아 씨바 아 한 대만 치면 되는거야 아 아 빨리 올라가자 한 대리 잊자 나 사암좀 가져갈게 이번에는 사암을 좀 챙겨봐야겠다 어 잠만요 어 잠만요 내가 용암 캣나요? 그런가봐요 저쪽 물이랑 용암 지워도 되는거야? 막? 어 근데 아 그래? 아 나 톱 떨어뜨렸어 아 나 진짜 왜그래 이리와 와 와 와 덤벼 와 이리와 다 죽였구요 그러니까 그냥 저쪽 자원을 빼자 잠깐 아 이거를 네 네 그게 질이 치 그 분 나 밑에서 활 좀 서운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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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떨어뜨려 이거 떨어뜨려 이거 이거 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활 있잖아요 네 그러다 총 맞아요 능력이에요 그러다 총 맞아요 능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밀어버린다 땅끝 보고싶지 땅끝 보고싶지 지무아 어? 플랜 B로 간다 아니 땅끝 보고싶지 땅끝도 얘네 탭포를 해도 가봐! 얘네 탭포를 해도 못 때려 아파 아니 다일누나 다일누나 어 그러다 뒤통수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밀어버릴테니까 좀만 기다린게 나는 그래도 아니 저 길을 이으라고 먼저 이 새끼들아 길을... 야 지... 야 길을 이어야 가지 동시 누구? 어떤 자식이 길을 끊었어 It's for you 난 그 녀석을 잡고싶어 아 진짜 가서 다 밀어버릴거야 천둥 보고싶지 톡으로만 천둥 내리치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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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말해봐 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죽이러 가자 뒤통수에 갑자기 내가 짠 하고 나타나면 밀어 땅긋 본다 생각하시고 나임아 응 너도 들어가라 오시로 형 오케이 간다 내가 볼게 나임형 버프 알지 응 우리 버프가 최강이에요 This is for you 아 네 저는 20% 즉수하구요 아니 그 성벽있잖아 성벽있잖아 예 그거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싫은데요 아 정말 어 나 어떻게 왔냐 뭐야 뭐야 습격했는데도 못주겠어 아니앗 안 때려지는건 뭐임 그거 약간 그거 약간 대마시야 아 닉톤스 대마시야 아파 아파 닉톤스 대마시야 아파 시묵아 시묵이 뒤에 아 얘네 미쳤어 뒤에 시묵이 있어 다 죽고싶지 우리의 버프는 최강이다 버프가 미쳤다 버프 누가 걸어주는거야 나 나 뭐해 나 데미지 증가 증가가 다이아급이야 돌검이 그것도 다리일텐데 다리다 어 어허 거기 서있지마 거기 서있으면 어이구 아프다 어이구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대 어이구 진짜 아프다 어 어 어디감 형 난 직갈게 야앗 아 와아 어 잠깐만 어 고마워 어 저건 무슨 저격순가요 저건 최애소 스나이퍼 오케이 거의 고스 고스트급인데 아 진짜 레알 아파 마야 엉덩이 안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이건 안쓸려있는데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저 술 그라가스야 술 좀 그만 먹이러 아 어지러워 나 빠질래 빠질래래 안되겠다 라임형 우리 이거 쓰자 다이아 쓰자 좋았어 플랜 C로 간다 나 갑옷좀 만들게 얘랑 외로우네 형의 몸에 뭔가가 붙었을거야 난 일반도 쓰지 안녕 랑케형 아 쓰니봐 존나 빨라 얘네들 버버빨 미쳤어 자 우리는 데미지 저항도 있을 수 있구요 데미지 증가가 있을 수가 있구요 우리 이속있을때 그냥 전진 배치하자 나 그래서 랑케형이랑 그거 다 뚫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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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헥 옆에서 보니까 마리오같은거 알아 옆에서 보니까 마리오같은거 알아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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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가 뭐하러가 슈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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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헤헤 에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시청자 제가 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들어봐요. 성벽에다가 저 아르키면 돼서 저거 하니까.